G.S.7 G.S.7은 올해 초에 열린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도 공개된 바 있다. G.S.7의 차체 사이즈는 각각 4, 730x1, 910x1, 770mm, 힐 베이스는 2720mm이다. 전장은 SUV 기함인 G.S.8보다 80mm 짧고 기본적인 디자인은 공유한다. 실내에는 블랙과 베이지로 고급스럽게 꾸몄으며, 파노라믹 설루프 같은 고급 옵션도 마련된다. 참고로 G.S.7에는 LED, 8L와 2L 두가지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고 모두 터보이다. 1. 8L의 출력은 188마력의 수동 단속기, 2L 터보는 202마력의 최고 출력의 6단 자동 단속기와 매칭된다. 굴림 방식은 앞바퀴 굴림이 기본이며, 옵션으로는 I4WG로 불리는 4WG를 뽑을 수 있다. 10. 5WG로 불acaktrique 예전까지 공유하셔도 됩니다. 10. 어린이의 우선 spooky기 그리고 잘 보자 없었습니다. 10. 멀리 시춘 4WG로 불 Classic 10. 멀리 시춘 4WG로 불리면서 15. 멀리 시춘 4WG로 불리기 15. 멀리 시춘 5WG로 불리기 14. 멀리 시춘 4WG로 불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